안녕하십니까 복선생의 14G 스터디 7회차를 맞았고요 진행하는 복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또 메모를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따로 빛, 조명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하려다 보니까 좀 애매해 가지고 그냥 오늘 다 묶어서 시간이 되는 만큼 설명을 해보자 하고요 이게 시네마포디 툴을 열고 닫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진에 대한 빛과 조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전공상식 그런 설명이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까 단독방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회차에서 제가 사진이라는 추천도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런 카메라와 빛과 그림자,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말로만 하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진 추천도서 사진이라는 책에 그런 좋은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승인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개념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들을 좀 인용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건 좀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게 돼서 저도 좋네요 오늘 그런 참고 이미지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카메라에 대한 간단한 용어들 사진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광학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씬을 결국 3D에서 만들어낼 때 카메라와 조명과 전체적인 환경을 다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3D를 다루시기 전에 이런 빛과 그림자,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요 시간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으나 또 한 40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시간이 또 조금 남고 여유가 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살펴보고 그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카메라의 이해라는 리얼 월드입니다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사진촬영을 하는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라는 취지고요 여기 나오는 focal length, field of view, exposure, f-stop, shutter speed, iso, depth of field 이 용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이 나오는 그 결과를 변화시켜 주는 요소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각각 단어들 이런 용어들을 모르시더라도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사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뭔가 이제 수치라든지 뭔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사진의 비주얼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빛과 그림자 이것도 역시 리얼 월드 실제 세상에서의 빛과 그림자 그림자 혹은 빛이 따로따로 존재하진 않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주로 우리가 빛을 다룰 때는 야외라든지 실내라든지 혹은 직사광이냐 반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확산광이냐 이런 환경적인 개념 그리고 이게 광원 자체가 햇빛 같은 자연상태의 광원이냐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조명에 의한 광원이냐 그런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씬을 구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조명을 꾸며줄 때 조명 환경을 꾸며줄 때 조명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프로덕션에서는 빛의 역할에 따라서 주광원, 보조광원, 반사판 같은 환경을 꾸며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릴 거고 전반적인 조명에 대한 요소들이 이해가 되시면 실제로 내 의도에 맞는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여 보시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나 씬 구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에 맞는 라이팅을 구성하시는 그런 연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 중에 기초 영어라고 치면 ABCDEFG까지도 아니고 ABC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이런 추천도서로 제가 추천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이 책을 꼭 한 번씩은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최종,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 시점으로는 도서출판 미진사에서 출간을 한 게 개정판, 11판 개정판으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게 한 2, 30년 된 책이에요 초판 발행이 된 그 시간이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오는 책인데 개정이 되고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11판이 출판이 된 그런 사진계의 거의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참고서적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시기 전에 이제 이 책을 먼저 보시면 조금 더 요즘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맥락을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런 거에 훨씬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반드시 이거는 필톡서처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툴을 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기 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 대단한 슬라이드는 아니지만 슬라이드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첫 장면이 제가 제목을 한 줄로 정리를 하려다가 한 줄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진을 이제 포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토그래프, 그 다음 카메라, 라이트 이 세 단어를 타이틀로 정해봤어요 요거 지금 제목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단톡방에 한 번만 피드백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포토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보통 포토잖아요 포토 그래서 포토라는 것은 포토그래프의 줄임말 같은 거죠 통상 짧게 포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포토그래프라고 해서 사진이라는 영어 단어 명사죠 사진은 과연 무엇이냐 사진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기록물이죠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빛을 통해서 빛을 특정 매체 이제 종이면 종이 뭐 어떤 그런 지금 요즘은 거의 디지털화 돼서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게 처음엔 종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광제가 발라져 있는 그런 금속판 같은 거였는데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발전을 해서 필름 시절로 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종이에다가 이너지에다가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근데 그 사진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는 빛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빛에 반응하는 그 기록 매체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를 이해를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게 판이 벌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의 존재 이유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그 하나의 도구가 카메라이고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래서 음 우리들은 이제 소비자 입장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청자라든지 뭐 구독자라든지 이런 소비자 입장이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분야를 전공을 하시거나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생산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사진만 결과만 신경을 쓴다기 보다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카메라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하면서도 이제 몇몇 가지 이미지들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인용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스터디 영상은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작을 한 것이며 우리 채널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제11판에 수록된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제 관련 이미지의 저작권은 도서출판 미진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사진 제11판에 수록된 이미지의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미진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구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관심있게 보시다가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는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죠 웬만하면 디자이너들한테는 한 권씩 있으면 좋은 책이니까 저는 이렇게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강력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라는 게 우리 생활에 너무 지금 가깝게 와 닿잖아요 우리 손에 하나씩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 보면 휴대전화에 카메라들이 다 있고 초창기에 이제 카메라가 휴대전화에 담겼을 때는 사실 그게 이제 자기한테만 용도가 국한이 됐었죠 공유한다거나 웹상에 올린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 있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막 대단히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내가 찍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연동한 SNS에 올라간다든지 올라가게 되는 순간부터 내 컨트롤 벗어나서 이미지들이 소비되기 시작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도구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즘은 저희가 다 자동화된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는 사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예정이고 음 쉽게는 뭐 이런 토이카메라 같은 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토이카메라들도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세팅을 변화할 수 있는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가 사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나 그 원리나 구조들이 크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입맛대로 사진 찍는 사람이 내 입맛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동 카메라라고 들어오셨던 뭐 수동 카메라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긴 좀 무식하게 생긴 무거운 뭐 이런 애들 익히 들어오시고 봐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 앞서 본 자동 카메라들과 다른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일단은 렌즈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내가 찍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렌즈들을 다 골라서 이제 얘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띄었다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게 제가 빛에 관련된 요소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빛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를 이런 카메라들은 사진 찍는 사람이 온전하게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입맛대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잘 찍힌 사진이라는 것은 적당한 밝기에 적당한 초점이 맞고 이런 사진들이 보편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좀 어둡게 찍고 싶고 혹은 좀 더 밝게 찍고 싶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이런 수동 카메라에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스틸리온 카메라인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무색하죠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뭐 좀 한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스틸용 카메라와 이런 동영상용 카메라가 좀 많이 구분이 많이 돼 있었어요 시장에 그래서 뭐 동영상 쪽 전문으로 찍는 이런 디지털 캠 같은 경우는 훨씬 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장비가 고가죠 굉장히 고가 장비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오두막 같은 거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텐데 그런 풍토가 이런 DSLR 스틸 카메라에서도 동영상 기능이 제공을 해 가지고 이런 요 정도 기종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퀄러티가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먹혔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약간 소규모 프로덕션으로 진행을 해도 시장에서 충분히 그 만족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렇게 전문 장비로 가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진짜 전문가들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필름 카메라 같은 것들도 쓰시지만 이런 건 이제 CF나 영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필름을 사용하는 그런 전문 카메라인데 이쪽도 지금 다 디지털 쪽으로 세대교체가 다 되었죠 감독이 뭐 엄청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난 꼭 필름을 써야지 라는 의지가 없다면 요즘은 거의 디지털 방식으로 다 변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금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지 이제 용도나 전문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기능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뿐이지 사진을 얻어내는 영상을 얻어내는 그 빛을 다루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나 지금 이렇게 뭔가 확 복잡한 장치가 달려있는 무시무시한 카메라나 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수동 카메라들을 접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이 이제 조금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 교환식 카메라 구조이다 그래서 내가 용도에 맞는 의도에 맞는 그런 렌즈를 골라서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렌즈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 이거보다도 더 많죠 그래서 근데 보통의 개인 뭐 취미 용도로 준 전문가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통상 뭐 한 렌즈를 많게는 뭐 한 다섯 여섯 개 보통 적어도 한 세 개 정도는 구비를 하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뭐 표준 렌즈가 하나 있을 거고 그에 준하는 뭐 줌 렌즈가 있고 약간 이제 땡겨 찍을 수 있는 망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가깝게 찍을 수 있는 광각 같은 거 뭐 접사 렌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용도에 따라서 렌즈의 크기 이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점 거리라는 것을 오늘 또 설명을 할 텐데 그 초점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렌즈의 길이가 지금처럼 되게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좀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보통 뭐 예 취미 생활로 쓰시는 분들은 한 요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뭐 불편하지 않게 재밌게 아기자기한 사진들을 여러 느낌으로 찍어 볼 수가 있겠죠 렌즈 사실 이 바디가 물론 바디도 고가의 장비이지만 이 카메라에 좀 심하게 깊이 빠지시는 분들은 사실 이 렌즈 값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야금야금 사기 시작하다 보면 뭐 이거는 바디값은 뭐 거의 껌값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만약 이 렌즈들을 근데 꼭 내가 좀 궁금하고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요즘 렌탈샵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싸요 그래서 뭐 뭐 기본 바디가 있고 기본 정도 렌즈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렌탈샵을 좀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세요 조명도 마찬가지고 조명 같은 경우도 뭐 텅스텐 조명 같은 거 1키로 같은 거 하루 정도 렌트하는데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들도 무슨 졸업 작품이라든지 뭐 기말 중간 과제 같은 거 진행할 때 렌탈샵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내가 정말 제대로 찍어 보고 싶은데 이 장비를 어떻게 구비하는가 뭐 이런 금전적인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렌탈샵을 좀 많이 이용을 해 보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궁금한 장비들을 다 써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업체를 꼭 집어서 지금 소개해 시켜 드릴 순 없고요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지금 시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 잘 찍는다는 게 근데 되게 상대적인 의미라서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 수준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좀 잘 찍은 사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 며칠 동안 그거를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보시면 화창한 한낮의 풍경인데 파노라마로 제가 돌려서 찍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장의 같은 사진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을 잘 찍힌 사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위쪽에 있는 사진은 가운데 사진에 비교했을 때 밝아요 근데 밝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밝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밝아지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얗게 날라간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빛이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 이미지를 기록하는 센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센서가 되었고 필름 시절에는 필름이 되겠죠 그 부분에 기록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다 날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래쪽 사진에 비해서 이쪽 디테일이 다 날라갔죠 뒤에 있는 산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밝아져서 오히려 디테일이 더 날라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아랫부분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얘보다 어둡게 되어서 어둡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 디테일들이 다 묻혔죠 까맣게 이쪽 부분에 디테일들도 많이 묻혀서 잘 보이지가 않고 다리 안에 있는 다리 부분도 사실은 중간에 보면 이런 텍스처들이 구조들이 다 느껴질 만큼 디테일이 있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쪽은 까맣게 어둡게 돼서 잘 보이지 않는 이게 밤 장면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겠지만 화창한 대낮의 장면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촬영이 돼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빛의 양이에요 빛의 양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거고 자동 카메라는 빛의 양을 이렇게 알맞은 밝기가 나올 수 있게 자동으로 다 조절을 해주는 게 자동 카메라고 수동 카메라는 내가 빛의 밝기를 좀 더 빛의 양을 늘려줄 수도 있고 빛의 양을 적게 줄 수도 있고 내 의도에 맞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수동 카메라 지금 밝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빛을 받아들이는 양 양에 대한 그런 양이 맞냐 적으냐 에 따라서 사진이 밝고 어둡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빛을 조절하는 요소가 있어요 카메라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점 초점이라는 거 똑같이 밝은 밝기가 알맞게 보기 편한 밝기에 디테일도 다 잘 표현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피사체가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흐릿해져 버리면 사람들은 좀 답답해야겠죠 통상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센터에다가 위치를 하잖아요 구도를 잡을 때 이런 것처럼 내가 셀을 촬영을 했는데 포커스가 저 뒤에 맞아 버리면 내 의도와는 좀 맞지 않는 사진이 된다라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좀 궁금해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걸 포커스를 일부러 날려서 피사체 정체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의도라면 잘 촬영이 된 사진이겠죠 공포영화처럼 이제 막 귀신 같은 게 너무 또렷하게 쨍하게 나오면 좀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니까 아예 막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잘 안 보여준다든지 그런 의도라면 뭐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잘 된 촬영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잘 맞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어 이 초점이 날라가는 이런 아웃포커싱의 범위가 내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잘 맞는 범위가 더 이렇게 앞뒤 깊이가 더 생길 수가 있구요 세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잘 맞는 범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짧은 거리만 제한적으로 초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구요 그런 식의 연출이 마찬가지로 3D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시나마 4D에도 이제 그런 렌더링에서 연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할 거구요 그리고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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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시리가 반응을 해 가지고 막 혼자 멘트를 하네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시리가 반응을 한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위에 너무 새까만 그런 사진들은 보지 마시구요 밑에 이제 두 단 정도만 비교를 해 보시면 이 같은 장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을 찍은게 이거는 굉장히 뽀얗게 잘 표현이 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노이즈가 끼기 시작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엄청 노이즈가 많이 껴서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사진하고 맨 밑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많이 끼고 적게 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진의 품질이 얘는 좀 떨어져 보이고 얘는 훨씬 더 고품질의 결과로 느껴지는 거죠 보는 사람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많이 모자란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걸 센서에 이제 압축률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억지로 찍어내면 이렇게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있고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 종류가 그래서 빛에 좀 빨리 반응을 해서 정착이 빨리 되는 필름이 있고요 빛에 좀 천천히 노출이 돼서 내가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차이점에 의해서 이런 입자감들이 노이즈감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것도 오늘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크게는 잘 찍힌 사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좋은 이미지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적절한 밝기 그리고 이제 또 적절한 초점이 잘 맞았는가 그리고 이런 노이즈에 의한 이미지 품질 저하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위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시면 그와 관련된 카메라 기능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카메라에 대한 기능들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신앙 4D로 가서 이제 그 관련된 옵션이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세 가지는 카메라 용어로 표현을 했을 때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는 이제 적절한 원초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적절한 빛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 적절한 빛의 양이라는 걸 사진 용어로는 필름을 빛에 노출을 해 준다 라는 의미로 노출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사진을 배울 때 노출이란 단어를 듣고 좀 약간 혼자 뻘쭘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필름을 빛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빛에 노출이다 노출이란 단어는 아마 굉장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사진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그걸 영어로 했을 때는 익스포저가 되는 거죠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이 노출, 빛의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라고 해가지고 렌즈와 필름 사이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여러분들 이렇게 넓게 해 줄 수도 있고요 좁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넓게 해줬을 때는 빛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좀 빛의 양을 줄이고 싶을 때는 그 구멍을 조그맣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들어오는 구멍을 조그맣게 하면 당연히 빛이 조그맣게 들어오겠죠 양이 적게 들어오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양을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구멍을 넓히고 좁히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는 범위값이 좀 달라져요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좀 뒤에 풀겠는데 그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내가 조절을 하면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진다 그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쪽은 셔터 스피드 라고 써져 있는데 셔터라는 것은 셔터도 필름과 빛이 들어오는 렌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조리개보다는 훨씬 더 필름에 가깝게 있어요 거의 필름 바로 앞에 막고 있어요 창문 커텐 막아 놓는 것처럼 그래서 평상시에는 필름이 빛에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빛을 받아버리면 반응을 해서 필름이 화학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얘는 항상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셔터라는 아이가 빛을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리고 나는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커튼처럼 열렸다가 싹 닫혀요 근데 수동카메라에서는 열렸다 닫히는 그 시간을 또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라고 돼 있는 거는 몇 분의 몇 초 라는 얘기에요 1,000분의 1은 1,000분의 1초 셔터를 1,000분의 1초만 탁 열었다가 닫는 거고 1,000분의 1초라는 것은 0.5초겠죠 0.5초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정수로 나와 있는 건 그냥 초에요 1초 2초 3초고 이제 그 다이얼 같은 데 B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다이얼에 숫자가 아니고 B라고 나와 있는 아이는 그 벌브 셔터라고 해 가지고 벌브 셔터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 그냥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셔터가 그래서 보통 뭐 별자리 같은 거 찍을 때 밤신 밤에 별들 돌아가는 궤적을 찍고 싶다던가 이럴 때 이제 벌브 셔터로 해 놓고 몇 시간씩 노출을 시킬 때도 있고 그럴 때 쓰는 용어이고 그래서 지금 빛의 양을 조절하는 한 가지 또 요소가 이렇게 셔터를 열어 놓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와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이 크게는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체적인 빛의 양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는 하는 건데 그럼 사진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무슨 또 영향을 받느냐 움직이는 피사체일 경우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경우에 셔터가 이렇게 열려 있는 시간이 길면 피사체가 움직이는 궤적이 다 필름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하러 어디 클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기념사진 핸드폰으로 찍다보면 얼굴 막 이렇게 흘러서 찍히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동 카메라는 클럽이 어두우니까 적절한 밝기를 주기 위해서 셔터가 오래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 신나있는 상태에서 막 미친듯이 움직이니까 미친듯이 찍힌 거죠 결과가 얼굴 막 이렇게 흘러서 나오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셔터가 오래 열려 있으면 그렇게 이미지가 다 흘러서 모션 불러 먹은 것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걸 좀 정확하게 안 흐르게끔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노출 시간 이렇게 셔터가 열리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셔터 라는 아이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센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ISO라고 적혀있는 이건 뭐냐면 필름 시절의 개념이에요 필름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이고 바로 전에 설명했었던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필름이 빛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얼마나 천천히 반응하느냐 근데 그게 그냥 이 필름은 좀 빨라 얜 좀 느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뭔가 기준이 없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통일해서 그 정도를 맞춰보자 라고 해가지고 국제 규격을 만든 거예요 ISO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저번에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누가 올려주시면 정확한 명칭은 그렇고 어쨌든 국제 규격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걔를 수치화 한 거예요 필름이 빛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정도를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딱 그 기준으로 통일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00단위로 이루어져 100, 200, 400, 800 뭐 이런 식으로 100 이하로도 있어요 80이나 되게 느린 필름들도 있는데 얘는 필름 조금 뒤에 필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얘가 이제 노이즈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필름의 민감도가 달라지면 사진에 노이즈가 많이 껴 보일 수도 있고 좀 덜 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다 빛이 들어오는 그 면적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빛이 필름에 쏘여지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필름 자체가 얼마나 빛에 민감한 덜 민감한가 민감한가 가지고도 영향을 받고 이 세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DSLR이라는 것을 반으로 숭덩 잘라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안에 내부 구조가 DSLR이라는 것은 사실 뭐 원래는 SLR이죠 SLR인데 디지털 카메라 라고 해서 DSLR이라고 부르는 건데 SLR은 일한 반사식 카메라 라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일한 반사식 카메라 그래서 싱글 렌즈 리플렉션 일거에요 아마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알겠지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렌즈가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다 눈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렌즈가 하나다 중형 카메라들 보면 렌즈가 두개인 렌즈들이 있어요 이한 반사식 얘는 보통 우리가 익히 들어온 카메라 보았던 것들은 렌즈들이 다 싱글로 깨지는 거라서 빛이 하나로 쭉 들어와서 반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렌즈가 보고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오면 얘가 경사 젖어 있는 게 반사판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은 어디로 가냐면 빛이 들어온 걸 위로 튕겨보내요 얘도 거울이에요 얘도 거울이라서 얘도 거울이라서 얘도 거울이라서 얘도 거울이라서 얘도 거울이라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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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울들이 이 안에서 그래서 반사 반사해서 여기가 눈을 딱 대고 보는 뷰파인더인데 렌즈에 들어오는 그 빛이 결국에는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때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 반사 거울이 1차적으로 반사해 주는 비스듬한 거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을 때는 빛이 쭉 통과를 해 가지고 이쪽 센서 부분에 빛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빛이 딱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그랬을 때 철커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찰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게 뭐 딴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얘가 혹은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얘가 덜커덕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뷰파인더로 내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사를 해주는 반사경이다 요즘은 다 디지털 방식으로 또 처리를 하니까 이런 부품들은 생략이 됐을 수도 있겠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센서를 그대로 이제 LCD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일 테니까 어쨌든 얘는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 세 지점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앞서 설명했던 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위치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리개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이 들어오는 면적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부품이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이 지점쯤에 그래서 이 조리개 양옆으로 포커스랑 관련된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을 일차적으로 모아주는 거 뒤쪽으로 모아주는 렌즈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에 조리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리개 값을 변화를 시켜주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구멍이 좀 넓혀졌다가 좁혀졌다가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셔터에요 셔터 필름 가림막 이라고 하면 좋겠죠 이해하기가 맨 뒤에 있는 게 필름 필름은 셔터가 항상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셔터를 눌렀을 때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필름이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여기 있겠죠 빛에 반응하는 센서가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의 양을 조리개가 1차적으로 양을 조절해 주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셔터가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정해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필름이 어느 정도 빛에 민감한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조절이 되겠죠 구멍을 넓혀 주던지 시간을 짧게 해 주던지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적절한 빛의 양이냐 그거는 카메라에 다 가이드가 떠요 노출계라고 해가지고 적정한 노출이 어떤 조합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 줘요 인터페이스에 그런 것들이 안내가 되고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빛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필름부터 설명을 해 볼게요 이 필름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같은 비슷한 연매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필름들을 쓰셨을 테니까 학창시절에서부터 어디 뭐 수학여행 같은데 갈 때 꼭 이런 카메라 필름 챙겨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90년대를 관통하는 80년대 90년대를 관통해서 학창시절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계실 터이고 90년대와 2000년대를 가로지르는 세대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사진을 처음 이제 사진이 발명 되어서 이미지를 기록하기 시작한 그 1세대 기록매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면에 이제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들이 싹 발라져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빛이 통하지 않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통에 넣어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를 카메라에 넣어서 한장 한장 땡겨서 뽑아서 쓰는거죠 두루마기 휴지 쓰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숫자가 100 이렇게 적혀있는 125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ISO 값들입니다 이 필름이 100만큼의 민감도가 있는 필름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숫자로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잠시 좀 버퍼가 있었나봐요 저는 못 느꼈는데 잠시 그랬었나봅니다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오래 끊겼었나요 아니면 쭉 이어나가서 해도 되는 정도로 끊겼었나요 그거 아니면 다시 보기에서는 쭉 쭉 이어서 다시 보기가 되니까 그걸로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먹은 아니다 그리고 ISO 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카메라 세팅을 해 주실 텐데 그게 카메라 수동 카메라 보시면 복잡한 숫자들이 다이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B가 아까 말했던 벌브 셔터 내가 누르고 있는 내내 노출이 되는거죠 셔터가 계속 열려있는거고 1,2,4,8 이것들은 1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분의1 4분의1 8분의1 15분의1 30분의1 몇 분의 몇 이런 개념의 초단인거에요 250분의1 4,000분의1 초까지 끊어 찍을 수 있는 FM2가 되게 그 당시에 표준화된 거의 명기 같은 보편화된 카메라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셔터가 열려있는 값을 세팅해 주는 다이얼이고 그 안에 조그맣게 필름감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거 100,200,400 이렇게 나와 있죠 ISO 라고 되어 있고 ASA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국제 규격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신입생들 보면 아예 그냥 필름 뭐예요 먹는거예요 거의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가지고 꼭 설명을 해 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의 또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의 민감도를 세팅하는 값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런 값들이 시네아 4D나 마야나 뭐 다른 3D 프로그램 카메라 세팅에 보면 똑같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네 그리고 디지털 세대에 와서 이제 그 개념이 그대로 넘어왔죠 ISO 값이 세팅 값이 이렇게 넘어와서 64다 100이다 200이다 400이다 이렇게 오토는 뭐지 알아서 잘 해주는 거고 그 지금 말한 필름의 그런 민감도 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가 좀 신이 많이 어두울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값을 높은 값으로 놔주시면 돼요 높은 값으로 숫자를 세팅을 해 주시면 어두운 환경에서 비교적 빛을 조금 주더라도 이제 사진이 적절한 밝기로 나온다 대신에 노이즈가 많이 낀다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이 아삭값이 높으면 노이즈가 왜 끼느냐 아삭값이 낮으면 왜 좀 노이즈가 없이 쨍한 사진이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필름의 단면이에요 필름을 숭덩 잘랐을 때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메인 외곽이야 이제 스크래치 방지하는 그런 코팅 개념의 막일 테고 중요한 것은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네모난 알갱이들이 빛에 반응하는 그 은 결정체들을 싹 갈아 가지고 발라놓은 이 층인데 얘네들이 가루로 되어 있으면 안 붙어 있으니까 젤라틴 그 이런 아이들이랑 섞어서 쭉 잘 붙어 있게끔 이렇게 감광층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걸 보호할 수 있게 이제 필름을 앞뒤로 쫙 붙여서 잘 붙여놨겠죠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빛을 받으면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변화를 하고 그 변화한 모양 자체를 필름에 정착을 시키면 그게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로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굳어진 모양 자체를 다시 빛을 쏘여줘요 필름에다가 그러면 필름을 관통해서 필름의 모양이 빛으로 바다에 들러붙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마치 프로젝터 쏘는 것처럼 이미지가 쫙 투영이 되는데 그 투영이 되는 곳에다가 인화지를 갖다 놓으면 인화지도 똑같이 빛에 반응을 해서 그게 사진이 결론적으로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 인화지가 필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빛의 모양을 인화지에 다시 이제 쏘여주고 그 인화지가 우리가 보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입자 때문에 사실은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필름에서 왜 그러느냐 음 이 입자가 곱게 갈게 고 고우면 고울수록 고우면 고울수록 노이즈가 입자의 알갱이들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빛이 건드려줘야 되는 알갱이 수가 많아지고 빛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입자들이 곱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제일 낮은 숫자가 낮을수록 입자가 고운 필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필름 노이즈가 적어요 그런데 숫자가 높은 쪽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똑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얘 보다 얘가 노이즈가 훨씬 더 심하게 끼죠 얘는 뭐냐면 입자를 좀 건성건성 가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그러면 얘 비교해서 빛이 건드려줘야 될 입자 수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빛이 이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장면을 찍더라도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이미지들도 노이즈들이 이렇게 많이 끼게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얘가 더 좋은 필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용도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선택이 정지해 있는 피사체 정물 같은 사진을 찍을 땐 당연히 카메라가 그냥 멈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필름을 쓰는 게 맞고 이런 필름 같은 경우는 종군기자 같은 사람들이 전쟁 사진 기록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스탠드 딱 트라이포드 세팅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찍을 수 없잖아요 빨리 찍고 도망다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 필름을 넣고 찍는 거죠 빨리 찍고 도망가고 또 찍고 막 이래야 되니까 혹은 뭐 운동선수들 실내에서 활동하는 뭐 그런 실내 컷이나 운동선수들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를 찍을 때도 좀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필름을 쓰면 퀄러티를 약간 좀 포기하더라도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필름의 선택은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런 옵션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름의 민감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이즈 라는 결과 값으로 이렇게 좀 품질이 달라진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리개에요 조리개 음 조리개라는 것은 보신 것과 같이 제가 빛이 들어오는 공간 구멍을 조절을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숫자 값입니다 이 숫자 값이 왜 나왔는지는 그 책을 보시면 나와요 사진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초점 초점 거리를 렌즈 구경으로 나눈 그 숫자 값이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깊게 공부하시면 공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순하게는 구멍의 크기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됐구나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직경이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조리개 숫자가 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린 구멍의 면적은 이렇게 더 조그맣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 구입하실 때 이 F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렌즈가 고가에요 비싼 렌즈 밝은 렌즈 빛에 빨리 반응하는 렌즈 빛을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빛이 확 많이 들어오는 걸 또 굴절을 쫙 잘 시켜 가지고 초점을 잘 매치게 하는 게 또 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렌즈일수록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가격이 비례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가 두 배로 숫자가 높아졌다고 렌즈가 똑같이 두 배가 비싸진다 이런 게 아니라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자전거도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비싸지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무게 차이가 날 때마다 가격이 막 두 배 세 배씩 뛰는 것처럼 렌즈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렌탈샵 같은 데서 빌려 써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원리는 어쨌든 숫자가 작아지면 구멍이 커진다 빛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온다 숫자가 작아지면 빛이 한 번에 조금 들어오게 좁아진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많이 열리느냐 조금 열리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게 찍혀요 어떻게 다르게 찍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조리개 값을 아주 조그맣게 좁혀서 찍었을 때 사진의 얘인데 지금 정면에서 사진은 프린트는 이거이죠 사진을 찍은 환경을 보여주는 건 아래쪽 사진이고 인물이 세 가지 인물이 있는데 근경에 있는 인물 중간에 있는 인물 원경에 있는 그런 인물이 세 인물의 초점이 비교적 잘 다 맞아 있죠 그래서 조리개 값이 이렇게 좁은 상태로 사진을 찍게 되면 초점이 맞는 범위가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서 초점을 다 맞춰지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피사계 심도 라고도 얘기를 하고 Depth of Field 라고 영어식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위치에서 초점을 맞는 거리가 피사계 심도가 이렇게 깊다 라고 표현을 해요 조리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좁혀 있을수록 그래서 조리개를 좁혀 놨을 때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초점을 잘 맞춰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리개가 활짝 열려 있을 때 엄청 크게 열려 있을 때는 뭐 빛의 밝기가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초점 보시면 지금 얘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중간 아이한테 아까 사진도 초점이 얘한테 맞춰져 있었어요 중간 아이한테 단지 조리개가 좁혀져 있었기 때문에 초점을 얘한테 맞춰줬어도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처럼 조리개가 활짝 열려 있을 때는 초점을 얘한테 맞췄을 때 초점을 맞는 범위가 극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얕은 범위만 제한적으로 초점이 맞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아웃포커싱 효과를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었죠 중요한 것들을 더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아웃포커싱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출은 사실 수동 카메라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왠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좀 고급스러운 사진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랬을 거에요 그 이유가 이제 조리개를 사진 찍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포커스를 확 날릴 수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쨍하게 잘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리개라는 걸 조절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조리개 숫자가 있고 렌즈를 보시면 조리개 숫자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이시는 건 초점 초점을 맞추는 포커스링 포커스링 가이드인데 이 센터에 오는 이 거리값이 포커스가 맞는 값이에요 이 센터 라인에 만약 1이라는 숫자가 딱 와서 걸리면 1m 앞에 있는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다 라는 가이드에요 근데 지금 이 눈금들은 뭐냐면 초점이 센터에 맞았을 때 이 조리개 값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피삭의 심도의 범위를 가이드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조리개 값이 11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1로 세팅이 되어 있는 조리개 값에서 초점을 지금 1.5m 정도로 맞췄다 라는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초점이 조리개가 11일 때는 1m에서 2m 사이는 전반적으로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렌즈를 읽는 법은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조리개 값이고 조리개 값 내가 세팅한 조리개 값 조리개 값에 피삭의 심도 가이드가 나와 있고 포커스 맞는 지점에 가이드가 나와 있고 렌즈를 읽는 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의 것이 셔터라는 아이인데 카메라 뒤에 뚜껑 까보면 너무 전렴한 표현을 했나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자 뚜껑을 이렇게 잘 열어보면 이쪽에 필름이 이제 필름이 걸려서 이렇게 쭉 필름이 이런 식으로 걸리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필름을 바짝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가 셔터예요 셔터 커튼처럼 위아래로 갈려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셔터를 눌렀을 때 이게 일정 간격으로 벌려져서 이렇게 슉 지나가요 그래서 얘를 이제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포컬 플레인 셔터 같은 경우는 바디 쪽에 필름 바로 앞에 이렇게 막혀 있는 셔터이고 리프 셔터라고 해가지고 렌즈에 이렇게 조리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셔터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셔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렌즈에 셔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좀 고가이고 그리고 얘는 어떤 식이냐면 얘가 온전하게 열렸다 닫혀야 돼요 포컬 플레인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좀 틈이 벌어져서 그 틈이 이렇게 한번 위에서 아래로 휙 훑고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벌어진 틈새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 내려오면서 빛을 노출시키는 그런 셔터 방식이고 리프 셔터 같은 경우는 얘가 쫙 열렸다가 다시 쫙 닫히는 그런 방식의 셔터인데 그래서 이 리프 셔터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좀 너무 빠른 습도로는 하지 못해요 왜냐면 얘가 열렸다가 닫혀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포컬 플레인 셔터는 그냥 벌어진 틈이 훑고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4,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도 이제 찍을 수 있는 게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 정도를 줬을 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었을 때 이렇게 그 궤적이 기록이 되는 모션 블러 먹은 것처럼 그래서 3D에서는 모션 블러 피지컬렌더러 세팅에 셔터 스피드로 이 모션 블러 효과를 가감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모션 블러가 셔터 스피드 옵션이랑 연결이 되는 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00분의 1초로 찍었을 때는 딱 정지된 것처럼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빛이 들어오는 열려있는 시간도 조절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의 궤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좀 멈춘듯이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셔터 스피드도 내가 의도에서 선택해서 찍는 거죠 좀 더 길게 열려있게 할지 빨리 열렸다 닫히게 할지 그런 것들을 셔터 스피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미술 전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대 대장이 저희는 이제 포대였는데 이렇게 대포 있잖아요 대포 대포를 자주포라고 한 탱크처럼 생긴 그 대포가 있어요 걔도 차량이 달려가지고 근데 이 대장이 그 포탄 포사격하는 훈련 때 포탄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 찍어달래요 그때는 필름 카메라 시작이었어요 디카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이제 필름이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필름을 두통을 사주더라고요 서른여섯 장짜리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걸 그럼 내가 총알을 잡으려면 이제 막 그 탄 속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셔터스피드를 몇 분에 몇 초로 찍어야 저 포탄이 멈춰져 있을까가 이제 역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의 한 4,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정도 됐었던 거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그 필름 두통을 다 쓰고 한 장 건졌어요 한 장 딱 한 장 포탄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 그래서 포상휴가를 갔던 그런 아주 훈훈한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얘기라니까 좀 아재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조리개 셔터스피드 필름 감도 네 그거와 이제 또 별도로 음 초점거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렌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초점거리 때문인데 초점거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빛의 뭐 적절한 밝기라는 것은 이제 차치해 두고 잘 지키는 건 기본이고 초점거리가 달라지면 사진을 담는 화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리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점거리라는 것은 음 렌즈를 렌즈가 이제 빛의 렌즈와 닿아 가지고 필름에 딱 정확하게 맞는 필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초점이 맞게 되는 거리 렌즈로부터 필름까지 초점이 맞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빛을 굴절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굴절률에 따라서 렌즈가 빛을 많이 굴절 시켜주면 초점이 더 가깝게 맺혀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의 특성이 되는 거고 어 빛의 굴절이 좀 얘보다는 덜 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초점이 맞춰질 때까지 거리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초점거리가 긴 이런 렌즈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렌즈가 물리적으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망원렌즈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대포 같은 렌즈는 초점을 맞추기까지 그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렌즈가 상대적으로 단초점 렌즈는 당연히 초점거리가 짧으니까 렌즈가 짧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초점 같은 렌즈의 경우는 빛을 굴절을 더 훨씬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원근감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요 확 확 줄어들어요 원근감이 앞에 있는 건 확 커지고 뒤에 있는 건 엄청 짜 가지고 그래서 광각렌즈 같은 거 보면은 퍼스펙티브가 원근감이 엄청 강조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렌즈가 빛을 굴절을 많이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망원렌즈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빛을 덜 굴절 시키기 때문에요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땡겨서 찍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원근감은 얘보다는 훨씬 원근감 표현이 더 떨어지죠 퍼스펙티브가 원근감이 덜 느껴지고 사진의 예시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기자가 경기장 안에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막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스포츠 사진들은 망원렌즈로 땡겨서 찍는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드론들이 1인 1드론 이렇게 해서 막 엄청 액티브한 중계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조만간 그러면 장난 아니겠다 진짜 그러면 거의 스포츠 중계에 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가능하겠는데 창업할까 어딘가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누군가 꼭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누가 빨리 해가지고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괜히 창업하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스포츠 사진을 보시면 원근감이 떨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티커랑 지금 이렇게 골키퍼랑 키커의 스케일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얘는 앞에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데 그런 걸로도 이제 느껴지고 이 지금 잔디 구장에 있는 그리드를 보시면 거의 평행하게 가죠 가로 라인도 평행하게 가고 세로 라인도 평행하게 가고 소실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근감은 결국 어떠한 지점으로 초점이 쏠리게 된 소실점을 향해서 원근감이 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얘는 굉장히 초점거리가 긴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은 사진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식의 연출을 3D에서 하시려면 카메라 세팅 값을 초점거리를 장초점 렌즈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원근감이 좀 약화된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초점거리가 극단적으로 더 짧은 광각 엄청 광각 렌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게 액션캠이죠 액션캠 고프로 같은 거 샤오미에서도 액션캠이 나와서 많이 구매를 하시던데 샤오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 같아요 어쨌든 고프로 원조 액션캠 고프로의 영상을 보시면 이게 아까 봤던 바로 앞에 봤던 이 사진하고는 퍼스펙티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얘는 이 앞에서 초 앞인데도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애는 엄청 이렇고 뒤에는 조그맣고 저쪽 뒤로 소실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공간의 원근감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되게 이런 액션캠이 담아놓은 컨텐츠들이 거의 이렇게 좀 액티비티 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광각 비주얼을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경험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이런 앵글로 많이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컨텐츠를 연출하실 때 씬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뭔가 액티비티 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좀 이런 카메라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느낌 전달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렌즈의 화각도 넓어지고 원근감도 훨씬 강조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틸이든 영상이든 어떤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담아내는 그 장면은 결국 카메라가 하게 되잖아요 혹은 렌더로 하게 되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기본적인 그냥 상식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합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전문 합성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컬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더 어쨌든 뭐 좀 알아가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적들은 그때 그때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추천을 더 해드리고 이미 제가 추천했던 사적들만 보셔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베이직한 기본 그런 개념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카메라의 물리적인 구조 그리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4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카메라만 해서 지금 1시간이 됐네요 한 2, 3분만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이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얘는 좀 분량이 작아요 앞에 부분보다는 좀 분량이 작으니까 2, 3분 정도 휴식하고 돌아와서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고 오늘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전공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라서 되게 막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밑에 숨겨져 있어요 알아야 될 것들이 그거는 이제 그 관련 도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2, 3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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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